띠띠빵빵 띠띠빵빵 경적소린 오늘따라 거슬리네요 띠띠빵빵 이건 형 편이잖아 말 그대로 띠띠빵빵이에요 타이틀곡도 띠띠빵빵이고 교통안전 캠페인같은 캠페인스러운 그런 느낌이에요 빅티빵빵빵빵 띠띠가 가진 색깔을 가장 잘살린 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율금방 다행이다 피의어 시 Jones 잠시 후 6시 엠카우트다운에서 비투비의 컴백 무대가 최초 공개됩니다. 채널 고정! 띠티팡팡! 아예! 띠티팡팡! 청순, 섹시, 치명적인 매력 발산 중인 선미씨의 컴백 스토리 지금 시작됩니다. 뱀파이어 소녀 선미씨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이곳은 제 두 번째 타이틀곡 보름달의 90비디오 촬영 현장에 와있습니다. 신곡 보름달은 소녀와 여자를 오가는 선미씨의 우묘한 매력이 돋보이는 곡인데요. 뭔가 큰 보름달이 좋아. 큰 보름달.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전매 특허 각선미와 함께 더욱 섹시해진 선미씨. 하지만 제 애교 하나 있어요. 이거. 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귀여운 걸로 촬영 이어가실게요. 저의 베스트 비교 남자주의. 드디어 로맨스 통장? 하지만 평범한 멜로는 가라! 사랑에 빠진 뱀파이어 소녀를 변신해 오싹한 로맨스를 선보였는데요. 강렬한 퍼포먼스와 보다 강력해진 하이엔드 섹시미를 예고한 선미씨의 컴백 리허설 현장. 지금 공개됩니다. 화이트 선장. 15.3.2대 마이트 선장. 후원 6.2대 마이트 선장. 화면 1대 마이트 선장. 고기의 벨름 2대 마이트럭을 председ으로 탁. 콜라보레이션. for the first step. 최고의 컴백 리허설 현장. 최유의 벨름 2대 마이트 선장. 여기 선장. 여기 선장! 나의 라이브 5대 마이트 선장. 여기 선장 1대 마이트 선장. 여기 선장. 이거 기쁨이다 떨려요 네가 영어 아 나 빨리 달려다 밤치 후 6시 M 카운트다운에서 성미의 보름달 최초 공개 날 보러 와요 채널 포장